저는 오늘 영흥도에 바지락, 아니고 개조개 어떤 분이 많이 캐시길래 캐로 왔습니다. 개조개가 있을까요? 개조개 한 번 하나만 캐 보는게 오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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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그냥 있으면 캐 보는데요. 뭐가 있을지 가볼게요. 여기 지금 닭이 우르네요. 여기가 노가리 노가리 맞아요. 거기 여기 뒷길로 해서 가면 된다고 해서 여기 지금 가보려고. 물이 빠져서 이쪽으로 가도 되겠는데요. 가서 일단은 뭐가 있는지 하다가 없으면 그냥 바지락 있으면 바지락이나 캐주면 여기 사람들 많이 캐고 있네요. 저기 뭐. 바지락 구멍이 이렇게 쫄깍 있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쫄깍 있어요. 하나 캐고요. 여기 구멍. 두 개. 세 개. 아이고 우리 갔어 하나. 빠졌네. 찾아야지. 어? 껍데기야? 아 여기 있구나. 크죠? 이렇게. 씨야리 컬. 이건 작네. 나랑 여기 살아. 아 여기 있고. 이거 왜 가지 않냐고. 개조개 좀 켜볼라고. 개조개가 되네. 안 돼요. 나는 맨날 바지락이나 캐야 되네. 바지락 바지락. 나의 바지락. 마음 신나서. 여기 가까운 곳에 왔습니다. 여기 왔죠? 여기. 여기 있고. 한자리에서 엄청 캐네 작은 애들이 많나? 여기 갱도 있어 갱. 갱이 맛있다고 그러네. 우와 바지락 맛이다 바지락 아 어 와 어... 푸소 볼통 쌓이 이름도 없이 점점 지나친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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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멍 크다 큰 부모님 뭐가 나올까요? 나왔어요 조금만 가벼우면 좋겠어 이건 평소에 호미로 캐는 것보다 이걸로 캐니까 좋네 이런 볼트는 호미로는 되게 힘들거든요 확 별명 사과 미 졸업 여기도 나오고 오를때는 구멍있는것만 캐는데 구멍 넓거리 시키면 아참 어수 이 이오네 터뜨려 여기도 아주 많다 불이 엄청 많네 불 따다가 너무 좋아요 이 장면이 너무 부담스럽다 발 souvenir 굴이 싱싱하네요 대야로 이만큼 3키로 1.5키로 될려나? 이만큼 캐구요 굴을, 굴 따온거 우리 남편 딱! 딱 먹으면 좋을 양이네요 한 2시간 캔나봐? 1시간 반? 거기 조개 많더라구요. 바지락 굴이 진짜 많아요. 굴 기분 좋을 때 가서 좀 따와야 되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캔과 우리 딴편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오늘은 좀 해감해가지고 찜을 좀 바지락 찜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조금 조금 했어. 조금 조금 감사합니다.